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연방의원이 또 한 명 늘어났습니다. 세스 몰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에 엄청난 봉사를 했지만, 지금은 조지 워싱턴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.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뒤 헌법엔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지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. 민주당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세 번째입니다.